안녕하세요. 베이비 차니예요. 베이비 차니이요. 재킷에서. 재킷. 2. 아 아 아 아 아. 아이고 큰일 났네. 와아. 한 번 더. 좋아 뭐예요? 얼마 줘요? 2만원이에요? 2만원. 아니 한 사람당 5천원씩이에요. 5천원입니다. 아직도 1,000원에 5만원인 줄 알지 5,000원이야 5,000원 정도 받았다 1,000원 정도 받았다 1,000원 정도 받았다 döp 이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하는 매칭이 필요해 야 승민아 야 라고 하지 말고 과자 줘 과자 줘 과자 와 이게 바로.. 아 됐다 쉽지 않네 됐다 난 어벅어 과연 무슨 과자일지 승민이는 한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이는 승민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요 여봐 야 한이는 찬형이 그렇게 불같이 화내면 불도적같이 생겨서 싫어요 라이커브링 도전 라이커브링 도전 라이커브링 도전 렛츠고 내 말 이게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저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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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잘 안췄요 다녀 위리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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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맞춥 뱀잇 버튼 있어야 돼 잠깐만 천원공이실게요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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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 거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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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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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나 운동곡 오빠 어이 깜짝아 뭐해 이 소리 아 나 웃어도 진짜 못하는데 어이 옆에 봐봐 옆에 뒤들어봐 옆에 봐봐 뒤들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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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들어봐 갑자기 막 일어난거야 아 이거 쎄하다 이거 아 쎄가 뭐야 뭐야 인사는 많이 받았고 다시 충전했으니까 더 오 2019년은 그냥 죽어라 아직 그냥 너무 설레여 나 짝고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바로 만년 우리 스티즈 오랜만에 여행하러 왔죠 바이킹을 입혔습니다 야 짱이다 우리 여행의 첫 놀이기구 바이킹 오케이 렛츠고 우리 바이킹 같은 슈리키스트 살아가올까요? 아 현진이 바로 가야죠 오케이 현진이 말 안하려고 현진이 감사합니다 닭다리 이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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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잠깐만 왜 이래야 자 밑 기믹도 있고 여기 이거 라면 어 어 어 이거 있는데 이거랑 이건 이거 한 번 더 이거랑 이거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